지난해 군산을 찾은 관광객이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50% 증가했는데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가 많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두 해 전 연결도로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고군산 군도. 그 뒤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293만 명으로 다리가 개통되기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섬에 들어오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 등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도 여전합니다. 군산을 찾은 관광객이 5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고군산 군도와 군산세만금컨벤션센터에 몰리다 보니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필요합니다. 군산의 대표 관광자원인 근대문화유산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관광객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개통한 동백대교와 군산과 중국 쓰다오를 오가는 화객선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도 시급합니다.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형태인 가신비 등 최근 소비 동향을 반영한 관광정책은 물론 업계의 자구 노력도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한지연입니다.